강릉 대도오부관화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행사가 폐막한 가운데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문화원은 지난달 14일 개막해 폐막일인 어제까지 13만 6천3백여 명의 행사장을 방문해 대도오부관화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 홀로그램, VR 체험 등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문화유산과 미디어와 디지털,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입니다.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는 문화유산과 미디어, 회원영, 광고로를 통해서 문화유산 상품입니다.